오늘은 맨시티와 아이티엠 경기를 걸어가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공장에 와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팬은 샤프이고 이제 팬존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사람들 엄청 많긴 한데 예전의 아타트리크 느낌은 별로 없네 지금 VIP 액세스라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VIP석에 들어왔는데 저 아래 지금 김민재 김민재 우수강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안 쉬고 있어요 김민재 짝퐁인데 이제 옆에다 주현이 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잠시의 VIP석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5시 30분이 있습니다 절명 8시 킥업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따가 여기는 중계에서 중곱 가지 Lucky surgeries Musical 없고 지금 타bung 또 엄청 많이 왔는데 이제 다 어딨어지고 다 나중에 제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넘어진 압축 넘버 글랜 토마 루가 넘버 제이즈 넘버 제이즈 마리오 앨벗슨 아틀렉스토어 판빌빌리시길 최고 시원에 경험합니다 대체 2000 치즈 넘버젤라 도대체 깨우 대결 미어온 대결 대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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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점 보관전사 이 점점 알았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